당나귀는 말과의 동물이며 여러가지 면에서 말과 유사합니다. 털은 회색인데 등을 따라 검은 선이 있고 귀가 길고 다리가 짧으며 꼬리 끝부분에 털이 깁니다. 가축화된 당나귀는 선택교배를 통해 크기 색털 길이가 다양해졌고 성장이 빨람한 3년 6개월의 발육이 끝나며 임신기간은 평균 364일입니다. 체질은 강하며 거친 음식에 잘 견디고 수분이 적고 냉혹한 지역에도 잘 적응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체격에 비해 힘이 세고 지구력이 강해 사용용은 반용으로 이용됩니다. 또한 말보다 느리고 안전한 동물로서 교통수단으로 이용됐으며 예전에는 야생당나귀도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 멸종되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식생은 보통 풀, 숲이, 나뭇잎이나 당근, 고구마, 호박, 오이 등 각종 채소류도 먹습니다.